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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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입니다. 오늘 의무협약체결을 계기로 해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죄로 결제성에서는 오늘 참여하신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까지 확장돼서 소비자가 편리하면서도 여러 경제적 효과를 노릴 수 있고 또 판매자는 결제수수료 제로하고 획기적인 부담의 경감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보다 많은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7월 17일 제로페이 이용 금액에 대해서 40%의 소득공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지자체가 적금 홍보하고 다양한 이벤트도 진영해서 제로페이가 빠른 시간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소비시결제 부담체로 신용카드와 경쟁해서 상당히 우월적 효용을 발휘하기를 사실은 기대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공정합장관까지 얘기해 주십니까? 저희 카카오페이는 2014년 네 여기 와봐요 어 네 네 네 아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.